제2차 세계대전에 쓰인 지뢰 지뢰는 땅에 파묻은 후에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뇌관을 작동하여 폭발시키는 무기다. 화약 발명에 이어 화약을 무기로 만든 것인데 중국 15세기 때 명나라가 썼다. 유럽에서는 지금 방어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보편화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대전차 무기로 활용도가 높아졌다. 대한민국은 2000년 이후로는 더 이상 지뢰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전에 지뢰를 매설할 때에는 일일이 사람이 파묻었다. 주로 전투공병이 이런 임무를 수행했지만 일반 보병부대도 약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 지뢰 매설에 동원되는 일이 흔했다. 오늘날에는 인력보다 장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볼케이노와 같이 트럭이나 장갑차에 필요할 때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한 살포법 헬리콥터에서 지뢰 살포기를 이용한 살포법 대구경 화포를 이용한 살포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사람에 의한 지뢰 매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뢰는 땅에 파묻힌 채로 눈에 잘 띄지 않아 쉽게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뢰가 폭발하여 피해를 입게 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지뢰 발견과 처리에 지뢰 탐지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도 전쟁 동안에 파묻힌 지뢰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1996년 유엔과 국제적십자의원회는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 약 1억 1천만 개의 지뢰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뢰는 적군을 저지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으나 지뢰를 밟는 사람 또는 차량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되어 지뢰는 사용하지 말자는 대인 지뢰 반대운동이 확산되었고 마침내 제네바에서 비인도적 무기금지 및 제한조약 회의를 하여 23개의 나라의 지뢰를 사용하지 말자는 결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수의 지뢰가 쓰이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여전히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양측이 모두 엄청난 수의 지뢰를 파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생산되는 지뢰는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으나 제3세계 국가에서 그런 종류의 지뢰는 비용 문제가 있으며 기존에 파묻힌 지뢰는 별개의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각국은 옛날 전쟁 중에 교전 당사자들이 파묻은 지뢰 제거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지뢰를 제거하는 다양한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곳곳에서 군인과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비용 대비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군수품이 지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 중인 목함 지뢰는 대개 1에서 2달러 정도면 제조가 가능하고 플라스틱 지뢰도 그 정도 가격을 웃돈다. 이렇게 총알 두세발 정도 가격밖에 하지 않는 것이 지뢰이지만 파묻히는 순간 낮밤과 계절을 가리지 않고 그 구역을 지키고 있는다. 지뢰의 특성상 파묻기는 쉽지만 찾는 입장에선 땅을 다 드러낼 수도 없으니 찾기 고약이고 제대로 밟히면 한두 명에서 대여섯 명에 이르는 사람을 부상자로 만들 수 있다. 양질의 지뢰탐지기가 있더라도 지뢰 해체 작업은 상당히 번거롭고 위험한 작업이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소중한 작전 시간과 인력이 소모된다. 그동안 방어측은 방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시간을 얻을 수 있어 비용 대비 최고의 호유를 가진 무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효율적인 군수장비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당장 구역을 지킬 군인 한 명을 배치할 것인지 지뢰를 네댓게를 깔 것인지 고민해보면 답이 나온다. 국제지뢰금지운동은 2004년 8월에 지뢰를 제조하는 국가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최근까지 지뢰를 제조하였을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나라는 다음과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